안녕하세요 참홍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토킹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그리고 맥주 먹방 가스 지로슈고 맥주 한 캔 먼저 가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저 탈색하고 괜찮나요? 거의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밝은 머리 해보는데 이왕 탈색한 거 다양한 색깔 염색해보려고요 제가 이때까지 해보고 싶었던 염색들 다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검정색으로 검정색으로 덮으려고요 사실 예전부터 탈색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제가 옛날에 머리를 검정색으로 덮은 적이 있어가지고 검은색 검은색 덮은 머리 다 기를 때까지 계속 탈색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4년 넘게 계속 머리가 다 자를 때까지 기다리다가 드디어 탈색을 한 겁니다 드디어 탈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요새 날씨가 진짜 더운데 촬영할 때 아니면 편집할때 에어컨 선풍기를 못 틀어서 진짜 너무너무 더워요 편집할때도 에어컨을 켜고 하면 녹음된 소리가 잘 안들리기 때문에 제가 잡음 이런걸 좀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진짜 촬영하기가 너무 힘든 거 같아요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을부터는 멤버십을 시작할 거 같아요 제가 원래는 일도 하면서 유튜브도 같이 병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될 거 같아서 멤버십을 운영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가을쯤에 운영할 생각이고 아마 멤버십 영상은 매주 일요일 11시 오후 11시에 업로드할 거 같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격은 만원 이하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정하지는 못했어요 멤버십 하게 되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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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러 와주세요 음 좀 더 다양하고 재밌는 영상들 올려드릴게요 안주는 안주는 제가 좋아하는 거 알죠? 여기 여기 여기에는 딸기랑 바나나가 있어요 딸기 먼저 먹어볼게요 딸기 먼저 먹어볼게요 안보이네 딸기 먼저 네 사실 동기한이 지났는데 맛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었어요. 반려동물 키우게 되었어요. 원래는 햄스터를 키우려고 했는데 햄스터는 키울 공간이 안될 것 같아서 비그미다람쥐 키우게 되었어요. 비그미다람쥐 겨울잠쥐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겨울잠쥐 아직 적은 기간이 필요해서 직접 보여드리는 건 못하지만 사진으로 모습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 분양해주신 분이 찍어주신 사진입니다. 저는 아직 안 친해서 이렇게 얼굴도 제대로 못 폈어요. 나중에 좀 친해지고 그러면 이렇게 영상으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네네라고 지었어요. 코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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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을 살려서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최대한 귀엽게 만들어 볼게요 근데 정말 이름에 걸맞게 잠을 진짜 많이 자요 완전 극야행성이라서 제가 깨어 있을 때는 진짜 잠만 자고 제가 불을 다 끄고 잠을 자야 피그미 나람쥐가 활동을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집에 내려온 지 한 3일 정도 됐는데 아직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요 진짜 그리고 피그미 나람쥐를 요즘에서야 이제 반려동물로 조금씩 띄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 강아지, 햄스터 이렇게 집에서 키우는 경우는 많이 봤어도 피그미 나람쥐를 집에서 키운다는 거는 거의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어쨌든 열심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사과를 먹어볼게요 뭐 아무래도 띄스, 햄스터, 햄스터, 햄스터 뭐지? 잘 먹어요 좀 드세요 오, 좋네요. 그리고 제가 올렸던 영상중에 뇌먹방이나 아니면 귀먹방 영상을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구요. 근데 귀먹방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뭐 드시냐고 하는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제가 이렇게 귀를 잘라서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초콜릿 있어? 그런 의견이 정말 많았거든요. 제가 질문이 너무 많아서 답변을 다 해드리진 못했는데 여기서 정답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정말 생각보다 쉬운데 어려운 정답이에요. 맞춘 사람은 정말 천재? 맞춘 사람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한두명 밖에 없었어요. 귀 안에 있는 연골 씻는 소리까지 좀 더 리얼하게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뭘 먹으면 연골 씻는 소리까지 날까 고민하다가 진짜 귀를 먹으면 연골 씻는 소리가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귀를 먹은 거예요. 근데 사람귀는 아니고 돼지귀. 진짜 돼지귀를 사서 먹은 겁니다. 모르셨죠? 이렇게 약간 화면에서 봤을 때는 좀 갈색처럼 보여가지고 초콜릿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귀 갈색인 이유가 약간 간장 양념 소스가 되어 이렇게 발라져 있어가지고 좀 초콜릿처럼 보였나봐요. 돼지귀는 진짜 먹어봤는데 맛은 그냥 좀 발맛이랑 비슷하고 대신에 제가 그 통귀를 샀거든요. 잘라져 있지 않은 진짜 통귀. 귀털이나 실핏줄 같은 게 너무 리얼하게 잘 보여가지고 좀 먹기 그랬는데 뭐 하여튼 맛있었습니다. 그래도 맛은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여러분도 다음에 돼지귀 먹을 기회가 생긴다면 한번 드셔보세요.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비주얼은 좀 그런데 맛있으면 됐죠. 그리고 이제 제가 구미호 롤플레이 영상에서 간을 먹는 장면도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생간은 못 먹고 대신에 청포묵을 먹었어요. 생간은 보여드리기만 하고 실제로 먹는 소리는 청포묵 제가 좋아하는 청포묵 그걸 먹는 소리를 냈습니다. 맛있었어요. 제가 옛날부터 청포묵을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아주 즐거운 녹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뇌먹방 할때는 음 그거는 젤리를 먹었어요. 젤리? 젤리를 먹었습니다. 이제 뇌먹방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뇌먹방 2탄 준비중입니다. 아마도 다 다음주에 뇌먹방 영상이 업로드 될 것 같아요.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제가 그 양들의 침묵 영화를 바탕으로 이렇게 뇌먹방 롤플레이를 찍어본 건데 많이 좋아해주시더라구요. 사실 양들의 침묵 영상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딱 그 뇌를 잘라서 먹는 설명만 좀 봤어요. 다음에는 영상을 끝까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반 정도 마신 것 같아요. 조금 어지러운데 제가 그렇게 빨리 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안 취했어요. 좀 넣어먹어먹어보았요. 흠 흠 흠 지금 오후 7시 넘었는데 제가 아직 저녁을 못먹어서 배고파요 진짜 진짜 더워요 여름에는 asmr 촬영하는게 너무 힘든거 같아요 지금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얘기했는데 이제 막 쥐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맥주 먹방을 조금 더 하고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 멤버십 만들게 되면 많이많이 보러와주세요 일반 영상은 그냥 자유 업로드 지금처럼 자유 업로드 할 생각입니다 맥주에 한 번씩 올릴게요 멤버십은 고정 업로드 일요일 11시쯤 제가 커뮤니티에 한 번 더 공지해드릴게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저녁 뭐 먹지? 덥다 진짜 보고싶은 영상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덥다 많이 받은 입소리를 멤버십 영상에서 조금씩 올려볼까 합니다 물론 멤버십이라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지만 일반 영상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입소리 영상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항상 울리면 다 좋다고 봤더라고요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모두 좋은 꿈 꾸세요 잘 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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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요